운동을 빠르게 좋게 하겠어 은근히 먹방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 대회만 끝나보십쇼 먹방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먹방의 정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버피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운동 방송 BJC PC입니다 아침에 운동하셨나요 여러분들 집에 누워있지 말고 운동 가세요 아 즐겁게 해야죠 네 살 뺀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말과 운동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찾아보는 사람도 많은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운동하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살 금방 빠지는 루틴입니다 살 금방 잘 빠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굽포기 집사하겠습니다 딥스 잘 안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딥스 잘 안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되게 좋습니다 아 그냥 힘들다 그냥 힘들어 GPT 2두입니다 네 지금 어느새 운동한지 1시간이 넘었네요 여기가 비가 안옵니다 아직 지금 거기는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곧 비 올 것 같아 나 빨리 해야겠어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하기 쉽지 않죠 저는 지금 공복 상태에서 이상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퍼팀과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 보면서 누르시고 제 운동 봉방송은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송 들어가셔서 배우시고자 들어오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